신라젠이 창사일의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용화가 임박했던 간암 임상이 중단됐는데요. 무용성 평가 결과 발표만 기다리던 주주들은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소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임상 중단 권고를 받은 신라젠. 임상 중단에 투자 심리는 곧바로 실망 매물을 쏟아냈고 2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신라젠이 꺼내든 카드는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입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항암바이러스가 면역항암제와 함께 썼을 때 효과가 커졌다면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앞으로 병용 임상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에 예정되어 있던 잔여 예산을 신규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 및 술전요법에 투입하겠습니다.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임상은 미국 리젠에론사의 리부타요 병용요법을 통한 신장암 치료 임상입니다. 용량을 결정하는 임상에서 1명의 완전 반응, 1명의 부분 반응, 1명의 완전 변변 결과를 얻었고 11명의 환자군도 모집한 상태입니다. 신라제는 리젠에론이 의약품 제공 등 먼저 제안을 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장암 이외에도 대장암, 유방암, 간전이 암종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데이터가 확보되는 즉시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데이터가 일정 수준 확보되는 대로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암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타 적응증, 병용 임상의 효능 데이터가 우수할 경우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간암 임상 중단 사태에 병용요법 카드를 꺼내든 신라제는. 임상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장기적 레이스를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입니다.